몔디브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리 오브 몔디브, 몔디브 공화국입니다. 남아시아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로 수소는 말레입니다. 몔디브의 국기는 1965년 7월 26일 독립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중앙의 하얀색 금음달은 이슬람교를 상징하며 빨간색 직사각형은 자유를 위해 희생한 피를, 초록색 직사각형은 몔디브의 생명의 원천인 야자나무를 상징합니다. 원래는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나, 19세기 초 초록색 직사각형과 하얀 초승달을 추가했습니다.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던 1950년대 중반 국기로 채택하였고,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완전 독립과 동시에 국기로 제정했습니다. 몔디브는 인도에서 약 500킬로미터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 남부, 인도양, 중북부의 섬으로만 구성된 섬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총 298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06위이며, 대한민국의 강화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몔디브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72위이며, 이는 경기도 파주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몔디브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53억 달러, 이는 세계 147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모리타니와 토고 등이 있습니다. 몔디브의 종족 구성은 인도계 드라비다인이 가장 많으며, 싱할라인, 아랍인, 스리랑카인, 아프리카인 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몰디비안 디베이어이지만, 대부분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몔디브의 종교는 순위파 이슬람교가 국교로, 국민의 99% 이상이 이슬람교도로 분류됩니다. 몔디브의 역사입니다. 몔디브 제도에 정확히 언제부터 인류가 이주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도와 스리랑카 등 인근 국가에서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싱할라인들이 이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힌두교를, 후에는 불교를 신봉하였으나, 12세기 중역부터는 아랍인들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이슬람교가 확산되었습니다. 코이말라 술탄 시절, 몰디브는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오랫동안 술탄이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에 아랍과 인도 상인들이 몰디브를 많이 거쳐갔고,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들도 유입되어 몰디브는 무역도시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1558년,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정복하여 인도의 고아로부터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15년간 포르투갈의 통치가 이어졌으나, 1573년, 말레섬을 수장이었던 모하메드 타쿠르판이 포르투갈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성공했고, 포르투갈의 점령이 끝이 납니다. 그 후로 몰디브는 네덜란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796년 인도 대륙을 장악한 영국은 몰디브에서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모하메드 술탄 2세는 1887년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국과 협정을 맺고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와 함께 영국의 지배를 받던 몰디브는 1948년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가 1965년 7월 완전히 독립하기에 이릅니다. 같은 해 9월 몰디브는 바로 유엔에 가입하였고, 1968년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제정, 이브라임 나시르를 대통령으로 하는 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시르 대통령은 독립 이후 약 10년 동안 독재정치를 펼치다가 목숨은 위험을 받고 싱가포르로 도피하였고, 대신에 진보 성향을 가진 마오몬 압둘 가윰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윰 대통령 역시 30년 동안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몰디브의 경제는 발전했으나 민주화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모하메드 나시드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몰디브는 3년 뒤 술탄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이브라임 나시르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몰디브는 국가 수반이면서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이 행정부를 지명하여 구성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며, 2019년 현재 몰디브의 대통령은 2018년부터 역임 중인 이브라임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입니다. 몰디브의 의회는 단원제로 5년 임기의 의원 87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당으로는 몰디브민주당, 몰디브진보당 등이 있습니다. 몰디브의 섬은 행정상 19개의 환초로 구분되며, 각 환초에는 정부에서 임명한 환초장이 존재합니다. 몰디브는 남아시아에서는 1인당 GDP와 임금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국가 수입의 90% 이상, 국내 총생산의 28%가 관광업에 의지하는 구조입니다. 1970년대 초부터 몰디브는 적극적으로 관광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1972년 처음으로 리조트가 개설된 이래로, 총 100여개에 달하는 리조트가 건설되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업은 몰디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지에도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업 관련 교육을 학교 교과목에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각각의 섬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는 등 어업 분야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업은 현재 몰디브 GDP의 15%를 차지하며, 관광업에 이어 제2의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산호초로 구성된 섬이기 때문에, 몰디브에서는 코코넛, 빵나무 등을 제외하면 거의 농업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식자재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65년 독립한 뒤로 인접국인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몰디브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후로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몰디브는 국가 부채의 70%가량의 중국에서 나온 것으로, 현 행정부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남서쪽으로 약 650km 떨어진 인도양의 섬나라인 몰디브는, 남북으로 약 860km, 동서로 128km의 해역에 흩어져 있는, 1190여개의 작은 산호선과 26개의 환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0여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국토의 면적은 약 300제곱킬로미터이며, 해안선의 총 길이는 644km라고 합니다.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미니 수도 중 하나로, 섬 면적이 가로 1.7km, 세로 1km인데, 이 작은 지역에 13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어 인구밀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선 기후로, 대체적으로 무덥고 습한 편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고 광수량이 많으나,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조하며 바람도 잔잔한 편입니다. 1920년대까지 몰디브는 인도의 영향으로 카스트 제도에 따른 신분사회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는 모두 폐지되었으나, 수도인 말레에 거주하는 엘리트들은 기타 지역의 주민들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몰디브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몰디브의 시민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이슬람의 엄격한 종교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몰디브는 오래전부터 인도, 스리랑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2세기부터는 이슬람교의 전파로 인해 아랍문화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큰 북이라는 뜻의 보두베로는 몰디브인들이 가장 자주 연주하는 전통악기입니다. 몰디브인들은 특별한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전통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춥니다. 작은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몰디브는 꿈의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매년 몰디브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100만명을 웃돌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타 여행지에 비해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자국민들은 엄격한 종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돼지고기, 술, 과도한 노출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리조트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섬마다 리조트가 딱 하나씩만 들어서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물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여행지로 불리는 몰디브는, 최근에는 특색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려는 다이버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몰디브는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2m에 불과해 심각한 수몰위기에 처했으며, 실제로 여러 개의 섬이 이미 수몰되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위원회 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변이 상승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몰디브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기 전에 새 국토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몰디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수학자이자 컴퓨터공학자인 하산 우가일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블레드포드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시각 컴퓨팅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하산 우가일은 몰디브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며, 역시 몰디브인 최초로 과학 분야 교수로 채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산 우가일은 1970년 몰디브의 히타두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친 후 수도인 말레로 이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업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둔 그는 1992년 영국문화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6년 런던에 있는 킹스컬리지 수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0년 리즈대학교에서 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 정식으로 블레드포드 대학교에 전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우가일 박사의 나이는 38세로 매우 이른 나이에 파격적인 임용이었습니다. 우가일 박사는 컴퓨터에 안면인식기술과 감정분석, 거짓말 탐지기술 등을 연구했는데, 예를 들면 얼굴 온도와 표정의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을 관련되는 기술입니다. 그의 연구는 2018년 러시아 고위층을 독살하려 했던 스파이 2명을 검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몰디브 국가에서 수여하는 혁신가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몰디브의 과학 TV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몰디브 시문에 정기적으로 과학 칼럼을 기구하면서, 몰디브 국민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모리타니아,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쪽에 위치하며, 수도는 누학쇼트입니다. 모리타니의 국기는 1959년 프랑스에서 독립하기 이전부터,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초록 바탕에 노란 초승달과 오각변이 새겨진 국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초록은 이슬람교와 푸른 초원의 꿈을 상징하며, 아래쪽으로 누운 형상의 초승달과 오각별은 이슬람교의 문장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일부 디자인이 수정되어, 위아래로 빨간 가루 줄무늬를 추가하였습니다. 빨간색은 프랑스 지배 당시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모리타니의 북쪽은 서사하라와 접하고, 북동쪽은 알제리, 동쪽과 남쪽은 말리, 서남쪽은 세네갈과 국경을 접하며, 서쪽은 대사양의 면에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남부지망을 제외하면 국민들은 대체로 오아시스 근처에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03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7위이며,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 면적의 약 10배 크기입니다. 모리타니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26위이며, 이는 부산과 울산의 인구수를 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모리타니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53억 7천 달러, 이는 세계 145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몬테네그로, 토고 등이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종족 구성은 베르베르인과 흑인의 혼혈이 약 40%, 아랍무어인이 30%, 흑인이 30% 정도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며, 전국민이 모두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역사입니다. 모리타니는 고대 베르베르조거의 마오레타니아 왕국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고대부터 이 지역은 하마와 코끼리, 코뿔소 등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던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던 곳이었으나, 사하라 사막의 확장으로 인해 불모주로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리타니 북부에 베르베르인들이 낙타를 끌고 와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리타니의 원주민은 흑인과 베르베르인이었으나, 11세기의 가나제국을 정복한 아랍계 알모라빛 왕국이 이곳에 진출하면서,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혼혈인, 우어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440년대 포르투갈인들이 가장 먼저 이 지역에 정착하여 금과 노예 무역을 하다가 남쪽으로 금거지를 옮겨갔습니다. 그 후로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도 진출하였는데, 근처의 세네가를 식민지로 만든 프랑스는 1814년, 파리 조약을 통해 모리타니 해안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프랑스는 1850년대부터 조금씩 서아프리카 지역을 잠식해 나갔고, 결국 1920년에 모리타니 전 지역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일부로 합병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8년, 모리타니는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공화국이 되었고, 이듬해 5월 선거에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가 총리에 취임하였습니다. 1년 뒤인 1960년 모리타니는 다다 총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1970년대 들어 모리타니는 모로코와 함께 스페인 식민지였던 서사하라를 분할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사하라 지역의 독립투쟁 세력과의 잦은 충돌과 영유권을 불러싸고 발생한 알제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모리타니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결국 1979년 모리타니는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모두 포기했고, 서사하라는 1984년 모로코로부터도 완전 독립하였습니다. 독립 이후에 제대로 된 정치체대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울드 다다는 오랜 기간 독재를 펼쳤고, 결국 1978년 쿠데타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모리타니는 무어인과 흑인 간의 날선 대립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 최근까지도 군사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정치가 불안한 편입니다. 모리타니는 1991년 7월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 이슬람 공화국으로 임기 6년의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재선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에 잦은 군사 쿠데타와 인종 간의 갈등으로 모리타니의 정치 상황은 혼란을 거듭했으나, 200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무한마드 울드 앞될 아지즈 대통령이 10년간 강력한 고난을 행사하며 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2019년 현재 모리타니의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무한마드 울드 가주완입니다. 2017년 전까지 양원제로 운영되던 모리타니의회는 2017년 8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로 바뀌었습니다. 모리타니의회는 총 15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5년으로 재선이 불가능합니다. 모리타니의 GDP 산업별 구성은 농업이 25%, 관공업이 30%, 서비스업이 약 45% 정도입니다. 농업은 목축업 중심으로 낙타, 양, 말 등을 사육합니다. 세네갈강 유역과 오아시스 부근에는 옥수수, 땅콩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강수량이 매우 적은 자연환경과 메뚜기, 야생조류 등의 습격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모리타니의 노동인구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지만 광업과 수산업도 발달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모리타니 철광회사 SNIM이 수출을 시작하면서 광업이 모리타니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철광석을 중심으로 구리, 석고, 인광석 등이 많이 산출됩니다. 특히 철광석 수출량은 아프리카 2위를 기록할 정도이며, 아직 개발되진 않았으나 다이아몬드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 앞으로도 모리타니 광업 발전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한편, 대서양에 서식하는 풍부한 어종을 활용한 수산업과 수산물 가공업도 발전하고 있어 국내 총생산의 약 10%, 전체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문어로, 모리타니의 문어는 크고 모양이 좋아서 세계 곳곳에서 인기가 높으며, 세네갈 뉴욕에서는 갈치의 어획량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모리타니 해양가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들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많은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개발을 목표로 탐사 중에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모리타니는 대서양에 면해 있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는 서사하라, 알제리, 말리, 세네갈이 있습니다.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비옥한 세네갈강 유역을 제외하고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으로, 사하라 사막이 점점 바다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각지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며, 동반부의 내륙지방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고도 300m 이하의 평평한 평지입니다. 모리타니는 넓은 국토때문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뜨겁고 건조한 사하라 기후지역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50mm 미만으로 매우 건조하며,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극심한 편입니다. 그나마 대서양 부근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20도에서 30도 안팎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이며, 강수량도 사막 기후지역에 비해 풍부한 편입니다. 이 지역의 다리안 수도 누학쇼트는 모래밭 위에 지어진 계획도시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모리타니는 세계에서 4개뿐인 이슬람공화국입니다. 때문에 매우 엄격한 종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리타니 국민에 대한 다른 종교의 전파활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바로 국외로 추방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헌법에서도 모리타니 국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 3일간 회계의 시간을 주고 다시 회심하지 않으면 타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타니는 빈부격차와 함께 인종차별도 매우 심한 편입니다. 특히 모리타니는 현대까지도 노예제도가 잔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8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2007년 공식적으로 노예금지법이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노예제를 당연하게 어기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20% 정도인 60만명의 사람들이 사실상 노예상태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노예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흑인들이라고 합니다. 모리타니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압델라만 시사코입니다. 그는 모리타니 출신의 영화감독으로 영화 행복으로 기다림을 통해 2002년 칸 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1961년 모리타니의 키파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 직후에 가족과 함께 말리로 떠나게 됩니다. 말리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그는 1980년에 다시 어머니의 나라인 모리타니로 돌아왔다가, 1983년부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영화학교 VGIK에서 1989년까지 5년간 영화 촬영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졸업작품으로 제작한 게임이 198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정도로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시사코는 프랑스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히 연출과 시나리오를 써오던 시사코는 1998년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지상의 삶이란 영화로 예술영화계에서 인정받는 감독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린 청년이 아름다운 모리타니의 해안가 모아래 찾아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매료되는 스토리를 다룬 2002년 영화 행복을 기다림회로 칸 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전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5번째 장편영화였던 팀북트를 통해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고 최고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팀북트는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BBC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100편 중 36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현실과 멋을 동시에 담은 영화를 통해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시에 2009년부터 10년간 모리타니의 대통령이었던 무한마드 울드 압텔아지저의 문화관광 고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발칸반도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며 수도는 포트고리차입니다. 몬테네그로의 국기는 2004년 7월 13일 독립과 동시에 제정되었습니다. 금색 테두리를 한 빨간색 직사각형의 국기로 중앙에는 몬테네그로의 국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기 가운데 위치한 국장은 니콜라 1세 왕실기의 국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니콜라 1세의 국장에는 한가운데 키릴문자로 쓰여 있었으나 지금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호성인인 성 마르코를 상징하는 금색 사자 문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1979년까지 몬테네그로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 남부 발칸반도의 아드리아의 연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북쪽으로는 보수니아 헤르철코비나, 동쪽으로는 세르비아, 남쪽으로는 코소보 알바니아와 접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13,8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59위이며 대한민국의 전라남도보다 약간 큰 크기입니다. 몬테네그로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2만 8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67위이며 이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몬테네그로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54억 5천만 달러 이는 세계 144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피지, 모리타니 등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종족 구성은 몬테네그로인이 45%, 세르비아인이 30%이며 그 외 보수니아, 알바니아인들로 구성됩니다. 몬테네그로는 과거 세르비아어를 사용했으나 2007년 헌법으로 몬테네그로어를 공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동방정교회가 약 70%로 다수를 차지하며 이슬람교가 20%, 그 외 로마 카톨릭 등을 믿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역사는 9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제후국이었던 듀클라 공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보호를 받던 초기 듀클라 공국은 보이슬라프 가문이 통치하였는데요. 1042년 보이슬라프 왕이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1077년 교황 그레고리오 7세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습니다. 그 후로 이 나라는 제타공국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제타공국은 라슈카와 통합하여 세르비아어로 검은산을 뜻하는 치르나고라 혹은 이탈리아 방언으로 몬테네그로라고 불리게 됩니다. 제타공국은 끊임없는 오스만 제국의 침입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1498년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긴 했으나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통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몬테네그로는 오스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종교의 주교들의 자치령이 수립되어 사실상 독립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대 시절 몬테네그로는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견제와 나폴레옹의 간섭 속에서도 착실하게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투르크 전쟁 당시 러시아편에 가담하였고 2년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치른 끝에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 세르비아와 함께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정식 독립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910년 몬테네그로는 왕국을 선언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8년 수립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으로 편입되면서 독립권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후인 1946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을 구성하는 6개의 공화국 중 하나가 되었고 1963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80년 유고연방의 대통령이었던 티토가 사망한 후 민족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1991년부터 차례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가 먼저 독립했고 1992년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함께 신유고연방이라 불리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가 주변국 내전에 개입하고 코소보 사태 등이 터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자 몬테네그로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몬테네그로는 본격적으로 유고슬라비아 탈퇴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3년 신유고연방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2006년 5월 21일 밀로 주카노비치 총리 주도로 분리독립을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약 87%의 유권자들 중 55.5%가 찬성함으로써 그해 6월 3일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체제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지만 아직까지도 옛 페트로 비치네고시 왕가가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현재에도 국가에서 제공한 왕실에서 생활하며 외교적 행사에 국가를 대표해서 참석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에 성공한 몬테네그로는 총 23개의 자치구로 나뉘며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됩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의 대통령은 2018년부터 재직 중인 밀로 주카노비치입니다. 실질적인 국가 수반인 몬테네그로의 총리는 4년 임기의 중임이 한 차례 가능하며 국민투표로 선출됩니다. 2019년 현재 몬테네그로의 총리는 두슈코 마르코비치로 정부의 실무를 총괄하고 장관을 지명하는 등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의회는 단원제로 인구 6,000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하고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다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몬테네그로의 주요 정당으로는 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 몬테네그로 민주전선 등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인구의 4분의 3이 농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양과 염소의 사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는 석유가 산출되며 풍부한 목재자원을 활용한 임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수도인 포토고리차는 보크사이트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유고슬러비아 연방의 공산체제 동안의 몬테네그로는 전기와 철광업, 알루미늄과 아연 등의 광산업, 섬유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관광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1997년부터 세르비아의 경제간섭을 벗어나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의 마르크화를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펼친 덕에 2002년에는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교적 경제사정이 낙후한 편이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비롯해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이하게도 몬테네그로는 유료존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공식화폐로 유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그 가입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남쪽으로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곧바로 이탈리아에 갈 수 있는 몬테네그로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호소보, 알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이탈리아어로 검은 산이라는 뜻으로 로브첸산을 가리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디나르 알프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몬테네그로는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0m에 달하는 전형적인 고원지형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많은 강이 흐르고 있으며 남서부 지역은 건조한 구릉지형이 나타납니다. 최고봉인 보보토프산을 비롯하여 두루미토르산, 로브첸산 등 높은 산들이 많아 스위스에 버금가는 산악국가입니다. 유일한 저지대 평양지역은 알바니아와 접해 있는 남동부지역으로 수도 포드고리차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 해안선을 따라 여름은 무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아드리아해성 기후를 보입니다. 특히 몬테네그로는 연평균 강수량이 3000mm로 웃돌 정도로 연강수량이 많아 유럽 최다 우지이기도 합니다. 몬테네그로는 구 유고슬로비아 출신 국가답게 작은 나라지만 몇몇 스포츠 구기종목에서 걸출한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예부터 핸드볼과 수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국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축구도 인기가 높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여자 핸드볼은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꼽히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실력도 좋습니다. 또한 남자수구도 역시 인기가 상당한데 2012년 런던올림픽 4강 진출, 2018년 피나 남자수구 월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도 막강하다고 합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코토르는 타라계곡, 피오르 끝자락에 위치한 성곽도시입니다. 5세기 고대 로마제국이 동고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한 성곽으로 14세기 베네치아 궁극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발칸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657년에는 오스만 제국도 공략하지 못하고 두 달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결국 퇴학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자연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천의 요새입니다. 코토르마는 아드리아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며 코토르 구시가지는 중세 도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오랫동안 이탈리아 세리에 축구리그에서 활용했던 공격수 몬테네그로 초대 레전드라 불리는 미르코 부치니치가 있습니다. 부치니치는 1983년 유고슬로비아의 니크시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몬테네그로의 고향 축구클럽인 수체스카닉시치에서 축구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2000년 16세의 나이에 당시 US 레츠의 감독에 스카우트되어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리그에서 등지를 틀게 됩니다. 2006년 8월 750만 유료를 받고 레츠에서 AS 로마로 임대이적한 그는 그 후로 팀의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아 하면서 강팀들을 상대로 중요한 골을 기록하였고 총 146경기에서 46골을 기록, 팀을 코파 이탈리아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2011년 8월 부치니치는 1500만 유료의 이적료를 받고 AS 로마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그는 마트리와 투톱을 형성하였고 9골 12 어시스트를 기록하여 팀의 무패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는 3시즌 동안 총 72경기에 출전하여 11골을 기록하였고 그가 선수로 뛰는 동안 소속팀인 유벤투스는 두 차례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2014년 부치니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알자지라클럽으로 이적했고 첫번째 시즌만에 25골을 득점하여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표로 2006년 피파올드컵 예선에서 데뷔한 그는 몬테네그로가 독립한 후에는 저명한 선수들 대부분이 세르비아 국적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고향인 몬테네그로 축구국가대표팀을 선택해 대표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축구국가대표팀의 MHE 첫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등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